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승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요즘 여러분들 수학 때문에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 구평 앞두고 또 수능 앞두고 공부를 해도 해도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는가. 그거에 대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평가원 수능 수학을 잘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딴 길로 새게 된다고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 잘 들어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달아놨어요. 컴팩트는 효율이 아니다. 이거 보면서 약간 의아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요새 항상 캐스트 같은 거 찍을 때 컴팩트한 수능 수학의 표정이다. 이러면서 이제 컴팩트함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컴팩트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 컴팩트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공부하는 의미도 물론 있긴 있지. 그렇긴 한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왜 내가 컴팩트함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 평가원 수능 수학이라는 이 시험이 컴팩트하게 공부해야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양을 줄여야 된다거나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금방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요즘 현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 강의 나가서 학생들한테 너 이런 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어본 게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너희들 적분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들 한번 목차부터 생각해보자.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진단 한번 해볼게. 수학2. 수학2의 1단원이 뭐예요? 수학2의 1단은 극한과 연속이야. 그 다음에 2단원이 미분법이고 3단원이 적분인데 2단원, 3단원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2단원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게 있고 도함수에 활용이 있어. 그 다음에 3단원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정적분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이 정적분 활용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안는지 한번 생각해봐. 정적분 활용에서 딱 두 개만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 거 딱 두 개만 나와. 그런데 이걸 물어봤더니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인데도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정적분을 활용해서 정적분 넓이 공식 이런 게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정적분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실정 개념들, 스킬 이게 본질이 아니라 넓이가 있고 수직선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넓이에서는 뭐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지?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잖아. 수직선 운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결국에는 이 정적분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이게 이제 VT, DT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거 하고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얘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는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이 컴팩트한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거고 얘네들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기 위한 어떤 뭐 적분 넓이 공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은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부차적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컴팩트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평가원 수능 수학에 출제되는 요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일단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지. 자, 평가원 수능 수학은 반드시 뭐를 기반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유평도 한번 봐봐. 뭐 13번에서 넓이 같은 거 나오고 기출에도 있는 건데 왜 맨날 뻔한 게 똑같이 나오는가? 등차수열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등차수열 나오면 맨날 얘가 부호가 바뀌고 뭐 0되는 게 나오고 절대값 문제가 나와. 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교과서 예제들에서 뭐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원 수능 수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 내용이 많아져고 절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계공이나 3.5에서 수학 1을 끝내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4, 5시간 공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3, 4일 정도면은 수학 1이 끝나고 또 3, 4일이면 수학 2가 끝난단 말이지. 그게 평가원 수능 수학에 필요한 전부인 겁니다. 그 전부를 여러분들은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 단원에서 어떤 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알아야 돼. 그게 일단은 기본이야.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분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잡다한 지식들이 있으면서 정적분 활용과 관련된 게 수십 가지가 떠올라?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지. 물론 그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정적분 활용에서 나오는 건 딱 이거라는 거지. 이게 정적분 뿐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야. 모든 단원마다 그 단원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핵심, 본질은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인가.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선생님이 요새 굉장히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고민이 그 학생들의 본인의 문제점과 좀 약간 그 어긋난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요 미적분을 27, 28, 29, 30을 시험장에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맨날 틀립니다. 미적분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야, 너 이거 시간 있으면 풀 수 있어? 풀 수 있대. 그러면 미적분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 공통해서 빨리 못 푸니까 미적분을 틀리게 되는 거지. 근데 미적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공통해서 선생님 제가요 맨날 15번이나 22번 같은 건 틀려가지고 100점이 안 나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럼 15번하고 22번을 너가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모자라는 게 요즘 수능의 특징이야. 그럼 왜 시간이 모자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선생님이 이제 작년부터 수강평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 선생님 그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되게 못하는 상태에서 일명 노베이스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꺼번에 점수 향상이 확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쓸데없는 거 잡다 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는데 어떤 상대하고 싸워야 돼. 근데 이제 싸울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내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 이거를 내가 100개를 뭐를 써야 되지 해서 막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무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근데 깔끔하게 평가원 수능 수학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서 그것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8등급에서부터 2등급까지 점수가 그냥 한 번에 쫙 올라요. 왜냐? 시험장에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잖아. 어 난 정족부는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이게 나왔네? 어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어 이 승용아 그냥 정족분에다가 안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하면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 적분할 때 뭘 활용하지? 정족분의 성질들 앞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면 돼. 딱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평, 9평, 수능까지 가는 이 시점에 진짜 많이 안타까운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주로 2, 3등급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9평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제가 뭐 3등급이 나왔습니다. 혹은 원래 2등급까지 나왔었는데 1등급도 받아본 적 있는데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점수가 역전이 확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그럼 역전에 대해서 잘 본 학생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학생들이 있어. 그리고 머리도 더 좋아.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선천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수학을 훨씬 더 잘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더 안 나오고 짧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더 올라. 왜 그러냐면 요즘 수능 수학은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쉬운 문제들부터 누가 누가 빨리 푸느냐의 싸움인데 그 빨리 푸느냐에서 당연히 계산력도 중요하고 뭐 스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2단원 문제고 내가 배웠던 그 문제구나. 그거를 계속 풀었을 때 답이 딱 나오는 게 요즘 수능 수학인데 이거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할수록 버퍼링이 걸리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조그만 학생들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 수업 시간 배운 대로 풀었다. 이수인호처럼 풀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해설 강의를 보면 나하고 똑같이 푸는 거야. 근데 그 학생들이 수학 쌉고수라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수능 수학 기준을 보면 약 2등급에서 한 1컷 정도까지는 진짜 그냥 배운 대로 풀면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내가 매번 평가원 시험 보기 전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 카운트다운 같은 거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막 불안해한단 말이야. 선생님 도대체 이것만 공부해서 이게 되나요? 야 구평 끝나고 한번 봐라.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대로 구평 해설 강의 그대로 할 거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요만큼 컴팩트에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왜 틀릴 수가 없어요? 평가원에서는 딱 그것만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해서 목차마다 어떤 문제를 낼지를 결정해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겠지만 평가원에서도 그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검토 과정에서 다 고려를 하긴 하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야. 그냥 그 단원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요즘은 근데 그 공부해야 되는 단원들이 간접 출제 범위까지 좀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단원별 핵심 총정리에서 이제 간출이라고 해서 간접 출제 범위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어?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왜 이렇게 계산이 더러워? 사설스러워? 이게 아니라 아 고1에서 수학 상에 나오는 이 방정식 개념이 활용이 됐구나 라는 걸 알면 겁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풀다 보면 막 이상한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교과서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어? 연립부등식이 그냥 출제가 된 거네. 아 연립부등식은 수직선 그려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아는 대로만 하게 되면 평가원 수능 수학은 잘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공부를 하다 보면 평가원 시험 말고도 워낙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또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 그게 평가원 수능 수학의 범주보다 더 넓게 되어 있는 시험지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그거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모래주머니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내 표현으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양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니까 정적분 활용 아주 이 심플한 그냥 이 딱 두 개밖에 없는 이 단원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심플하게 체계화시키고 재정립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거의 핵심 단계가 기계공과 3.5인 거고 그게 수학 1 3일, 수학 2 3일 정도면은 충분히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부터 문제풀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고민을 안 하고 풀기 때문에 수능, 수학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니까. 물론 그렇게 돼서 이제 2등급에서 1컷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싸움이 되냐면 능력 싸움이 돼. 추론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계산력이라든가 이런 싸움이 되고 그거를 통틀어서 이제 행동 영역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때부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단계가 와요.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속도가 그냥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30점부터 80점 올리는 것보다 80점에서 90점 만들고 90점에서 100점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양이 필요한 거고 선생님이 만든 여미배기 같은 새로운 문제도 풀고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물론 컴팩트하게 공부한다는 게 처음에도 말했지만 공부 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목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수능 수학이 뭐 가지고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출제가 됐던 것들의 샘플은 다 어디 나와 있어? 평가원 최신 기출에 다 나와 있다고요. 2021학년부터 2024학년도 지금 이제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까지 최근 기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현재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교육과정에 바뀐 지가 벌써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어떻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미 샘플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기출들을 강조를 하는 거지. 선생님 수업 중에 뭐 DB3.5, DBDip, 시나리오 3.5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파이널 때 나오게 될 라이즈 이런 것들이 다 최근 기출을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여미백이 또한 최근 기출을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야? 그게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샘플이기 때문인 거야. 여기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수학은 잘할 수 있지만 평가원 수능 수학의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서 100점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3점짜리도 틀리고 10번, 11번, 12번도 진짜 쌉고수처럼 1, 2분 만에 막 툭툭 풀어내질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미백이 수강편 같은 거나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어 뭐 기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출 냄새가 아니라 그게 교과서 냄새라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있는 거를 그대로 내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선생님 수업만 들은 효자들은 그냥 매번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걸 알아. 그냥 DB3점에서 했던 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정말 새로운 문제는 수능 22문제 혹은 30문제마다 진짜 한두 문제야.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결국에는 기출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게 기출 냄새가 아니라 평가원스러움 이런 것이 아니고 평가원도 결국은 창작하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컴팩트함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컴팩트하다는 게 단순히 효율적으로 압축 특강에서 나올 것들을 적중해서 찍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생님 모든 수업은 항상 전 범위를 다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원에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출제가 되어 있고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그 컴팩트함이 평가원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한 컴팩트함이다. 자, 이 부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 진짜 수능 수학을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서도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 상승효과 커리큘럼의 핵심이고 이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오고 선생님이 뭐 점유율도 오르고 매출도 오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뭐 3, 4월이나 6월 이럴 때는 이걸 잘 안 믿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6평에서 잘 못 보고 9평에서 잘 못 보고 왜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평가원 시험만 봤다 하면 어려움을 느끼는가 왜 시험 끝나고 나면 잘 풀리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지.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수학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약점이 있다. 그거를 뚫고 싶어. 근데 막막해. 답답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두가 되는 것 같다.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되고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기계공과 3.5부터 시작하는 그 필수 커리큘럼을 타게 되면 지금부터 두 달 남았지만 풀커리를 다 타도 2회독할 정도의 시간이에요. 충분해. 왜?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한 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9평 전이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뭐 여미백이라도 한 권 풀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9평 끝나고 나면 어차피 리셋하고 다시 해야 되는 학생들이 전국에는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 문제점을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시작할 사람들은 9평 전에라도 기계공 3.5 시작을 하시고 지금 일주일 남은 기간에도 수원수도 전체를 다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수능 수학의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캐스트와 수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럼 다음 캐스트와 수업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캐스트와 수업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